안녕하세요. 네, 스페인 오영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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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고 아웃도어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. 아,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, 여러분, 올해는 용띠, 민준년이라고 합니다. 아, 우리 멤버들께서는 세계년과 수영이 용띠인데, 그 그룹을 비롯해서 월간에 용띠이신 분들 모두 다 좋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대단하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 하티스트 분들, 늘 계산관oon 화이팅riendESCO에 가고 있으니까요. 바라겠습니다. 지금 저희는 새벽에 6시까지 지금까지 상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쉽지 않습니다. 하이팅! 파이팅! 자, 그러면 또 어떻게 궁금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또 끝까지 안녕! 잘 지내요. 잘 지내세요.